1, 1번, 3번, 4번, 2번으로 하겠습니다. 저도 딱 이럽니다. 저도 생각이 이거예요. 동의합니다. 어머니. 어머니. 어머니 동의되죠? 아쉽습니다. 정답. 다 적으셨나요? 그렇죠. 네, 하나, 둘, 셋, 오픈. 이거는 X입니다, 바로. X. 언제 적으셨죠? 한 점이 있었죠, 한 점. 정말 판매가운 말씀을 해주셨고요. 정답이? 맞습니다. 와 두 분께서는 또 핸드의 대결을 하신 대결 상대이십니다. 이런 문제를 퀴즈로 치면서 재미있게 알차니 알아보는 예정인데요. 화이팅! 바로 갑니다. 6위 예스! 교육 행동 보호 특별법 자 교육 행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땡! 야.. 인생에서 처음 틀려봤습니다. 앞으로 틀릴 것 같은데 미리 사전 예고를 하시죠. 큰일 났네. 만약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내게 이 선물을 줄까라고 생각해보시면 백반하십니다.